다이노웨폰 라이징모드 변환! 설마, 그 장난감 칼로 버벌을 깨트리겠다고? 하하하하! 왜, 못할 것 같아? 다이노웨폰 라이징모드, 티라 쏘다! 뭐, 괜찮아? 하, 바이로우, 내 진짜 죽는 줄 알았다. 나 같은 친구가 있는데 죽긴 왜 죽어? 장난감 칼인 줄 알았더니 꽤 괜찮은데? 라이몬, 한번 신나게 놀아보라고. 바이로우, 조심해라이. 걱정 마, 버블처럼 거스려 팔을 테니까! 라이징모드, 티라 쏘다! 라이징모드, 티아 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